안녕하세요 뽀글리입니다 뽀글 오늘의 과학실험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역학적 에너지 우드락 세트 알약 세구슬 그럼 뽀글리 함께 과학실험을 해볼까요 사과나무 우드락을 빼줍니다 나뭇가지 우드락도 빼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바구니 모양 이걸 떼서 살살 접어줍니다 접고 여기 맨 밑에 홈에 맞춰서 껴줍니다 그리고 우드락을 떼서 여기 잘 맞춰서 껴줍니다 그리고 다음 아 이 알약은 절대로 먹으면 안돼요 그래서 불을 열고 우리 안에다 세구슬을 넣고 닦고 한개 더 열고 넣고 닦고 그럼 완성 요거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받쳐주면 됩니다 받치고 위에다 뚝 내려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오늘 실험 어땠나요 재밌죠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